우리 4시간만 걸려 4시간만 아니 24시간만 걸려 진짜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다현이 예쁘다 다현이 예뻐 다현이 최고 다현이 최고 다현이 예쁘다 다현이도 예뻐 다현이 최고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도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만남 자주자주 가졌으면 좋겠고요 겨울인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노래 한 거 못 써요 노래 한 거 노래 한 거 노래 한 거 들려 드릴게요 강하유 노래 노래 여러분 복도 많이 쳐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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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루리세요